옌아가씨 오늘 처음으로 물놀이 하네요 좋아요? 어이구 신났어 신났어 오빠도 준비됐나요? 네! 자 물놀이 하려고 이렇게 물받고 있어요 이기 신나요? 네! 자 물 온도는 38.4도 뜨끈뜨끈하겠다 자 처음으로 목 튜브를 낄건데 잘 할 수 있을까? 옌아가씨 혀로 낼름낼름맛 보지 말고 가봅시다 고고! 자 유옥이 옆으로 조금만 침을 엄청 흘려 어! 오! 움직이는데? 아이 잘하네 아이구 잘하네 아이고 재밌어요 오우, 잘하네 오우 오 선생님 잘먹는 aspiring 오우 어 어 어 어 copies 어이구. 발짝이라는 것 봐. 동생이랑 물놀이 하니까 좋아요? 네. 얘가 더 좋은가 봐. 파도 친다. 어떡해. 재밌지? 살려는 건 발버둥 치고 있어. 오케이. 자 동생이 갔을 때 뉴욕에는 어떻게 도나요? 재밌다. 우와. 우와. 안녕. 안녕. 안녕